자 이번에는 구의 문장 분석을 해볼텐데 영어는 이제 준동사구, 그래 봤자면 투부정사구, ing, pp구 밖에 없어. pp구는 별로 그렇게 분석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투부정사구나 ing구 분석인데, 이거는 이렇게 뾰족한 가로를 쓸 거에요. 절은 대가로를 썼지. 근데 이제 준동사구는 뾰족 가로. 이제 똑같이 이제 동사 앞에서 끝나거나 쉼표 앞에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등장한 순서대로 작은 숫자. 근데 쌤이 요즘은 이거 안 넣고 있어. 요 가로에는 숫자를 안 넣고 있어요. 자 문장 성분으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문장 성분 기호, svo 이런 거 표시하라는 얘기야. 형용사구로야? 그럼 화살표 써.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는 뜻이야. 자 부사구는 용법을 표시하세요. 용법. 이제 부사구, ing, pp는 하나밖에 없어. 분구.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는 여섯종인데, 목적, 조건,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정도, 결과. 근데 대부분은 목적, 아니면 원인, 아니면 정도. 요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 다음에 구 안쪽도 문장 분석 해야 돼. 동그라미하고 작은 숫자 붙여야 되고요. 해보면 알아. 과거 문자는 하고 pp라고 적어주고. 아 그리고 작은 숫자 붙이는데 이건 주절이 아니라는 얘기야. 주절은 다로 끝나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 없다. 뭐 이거 있다. 전치수식 화살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ing군은 이거를 표시하지 않고 전치사 표시행이 이거를 써라. 자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더 뉴메디슨 새로운 약 주어야.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명사 뒤에는 무조건 꾸미는 거야. 그죠? 이렇게 표시했어. 이 안에도 분석해야 돼. 근데 동그라미를 쓰는 거야. 준동사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준동사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자 이렇게 표시했고.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죠. 암을 치료할 그 새로운 약은 약간의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가 여기는 지금 쌤이 위에다 썼는데 밑에다 써도 돼요. 투 밑에다 목적이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자 proof is effectiveness. 그것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약간의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자 더 뉴메디슨 S. 메이드 PP라고 적었어요. 일자는 뭐 안 적어도 돼. 여기서. PP는. 자 전명구.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약은 치료했다. 많은 환자들을. 그 다음에 여기 콧마 나가지. 콧마는 이제 좀 표시해. 자 콧마 나가면 당연히 분사 구문이겠지. 자 그러면 동사 목적어. 동그라미 쓰는 거 잊지 말고. 자 Peter came to the store. 전명구니까 가로.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목적이란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계사절이 나왔죠. 명사 뒤에는 무조건 꾸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가 V2. 폴게임. 자 그 다음 우리는 건너뛸 거야. 자 이전에 의논된 질문들은. 이렇게 분사 중에 전치수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전치수식 화살표를 좀 표시해 주면 좋아. 자 그 다음에 더 티처 S. 메이드 여기는 4형식 동사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학 문제를 만들어 주었어. 자 그 다음에 바이 다음에 동명사 구가 나왔는데 여기다 원래는 뾰족가로 썼었죠. 동명사 구가 나오면. 근데 여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야. 전치사 바로 앞에 가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 뒤에만 분석을 해줘. 숫자 넣고 동그라미 넣는 거 빼지 말고. 몇 개의 숫자를 바꾸므로써 새로운 수학 문제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투부정사. 아까 여섯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목적은 뭐뭐하기 위해서. 조건 뭐뭐한다면. 결과. 이거는 수거로 그냥 함게. 감정의 원인은 뭐뭐해서. 판단의 근거 뭐뭐하다니. 정도는 뭐뭐하기에나 뭐뭐하기엔. 자 여기까지.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아멘